이걸로 새줄게. 냄새 맡아봐. 좋아. 지구 한국 소세지. 지구맛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냥 이거 원플러스 원이라고 하자. 진짜 맛있다. 왔다 왔다 왔다. 우리 배고프니까 일단 소세지 하나 따먹자. 소세지 하나 먼저 와주네. 소세지. 그냥 생으로 먹어. 생으로 먹어. 뭐든 줘봐, 먹게. 난리 났다. 그냥 생으로 먹자. 여기. 그건 안 돼요, 이제. 이제 안 돼요. 뭐야? 야, 뭐야? 오리는 뭐야? 만약에 죽자 그랬어. 야, 라면 5개 사 왔어? 야, 그러면 요리를 해 보자. 저게 있는 게 제일 좋긴 해. 우리 냄비 또 없어? 냄비 있네. 자, 그러면 요리해 보자. 이거를 옆으로 조금만. 밥은 놔둬, 학교. 1분 내로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1분 내로 손을 짓고 중불로 하고 하면 돼. 알았어요. 자, 이제 갑니다. 야, 파기름 내는 거야? 할 줄 아는구나. 오, 불 올라오는 거 봐. 와, 불 제대로야. 오, 그렇게, 그렇게. 햄 썰고 있어? 아니, 이런 국물 처음 보는데? 이거 무슨 라면이야, 이거. 진짜 처음 보는 비주얼이긴 하다. 스프. 야, 약간 이거 그거 같아. 그 가가멜, 가가멜 스프 같아. 아, 가가멜 스프 오랜만이다. 가가멜 스프. 아니, 아래 게 너무 지루어. 한 번, 한 번. 안 속아. 안 속아, 뜨거워, 뜨거워. 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봐봐. 아, 기름져 보이긴 해. 아, 약간 외국밥 같아, 외국밥. 하나마다 있으면 돼? 아이고, 많이 딱. 면 몇 개 넣은 거야? 6개? 모르려면 더 넣으면 돼. 야, 너무 맛있겠다.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야, 나 지구, 저건 밥이야. 야, 종민이가. 왜? 엄청 달라졌다. 벌써 먹기 시작했어야 됐는데, 내가 아는 김종민이는? 야, 친구들이 더 줘야지. 카메라가 무섭긴 하구나. 어? 먹자. 야, 오케이, 먹어보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지금 음식 한번 먹어보자. 우와, 되게 맛있다. 우와, 되게 맛있다. 우와, 되게 맛있다. 어떻게 면에도 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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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 밥 맛있다. 고소하다, 밥. 김치가 한몫하네, 와... 야, 소주지에 굽는 거 있다. 야, 소주지 맛있다. 와, 진짜 미쳤어. 진짜 미쳤어. 어, 이건 라면이 아닌데. 와, 진짜 맛있다. 이거 김치가 진짜 맛있을 거야. 이거 밥에다가 싹 싸먹어야 되는데. 야, 밥, 야, 바로 잘 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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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제대로다, 제대로.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 아, 아하. 아, 아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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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하. 아... 한 바람에 먹으면 진짜 맛있다. 아... 아, 아... 아직도 안 익었어? 너 좀 먹어. 다 졌어. 너 얼굴 왜 이래? 얼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갑자기? 밥 먹다가. 미안한데 다시는 오줌마. 얼굴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이사 갈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갑자기? 밥 먹다가. 따뜻할 때 먹어야 돼. 먹자, 먹자 그럼. 야, 동민아. 어. 야, 이거. 지대로다, 지대로. 야, 동민아. 이리 와봐, 동민아. 동민아. 우와. 소추를 좀 넣을까? 밥, 밥 더 줘야 돼. 어, 더, 더 간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많아. 괜찮아. 완벽한 한 끼다, 진짜. 이거 숟가락 한씩 들어. 야, 너 왜 부른데? 아, 라면이 셌어. 야, 6개 까, 6개. 우리 애들이 옛날에 다 고생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야, 밥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와. 야, 너무 맛있어. 또 먹자. 먹어라, 동민아. 맛있어? 동민아, 얼굴 괜찮냐? 야, 왜 그래? 너 왜 그래? 야, 너 밥 먹으러 온 거, 밥 먹은 거 아니었어? 야. 이제 부탁인데 가주라. 많이 했잖아. 야, 이거 첫 끼야. 자, 한 사람씩. 이건 소화제다, 소화제. 야, 이거 소화제로 먹어야 돼. 야, 야, 동민이부터 먹어라. ю기 먹어, 빨리. 아 야무지게 먹었다, 야무지게. 아, 국물 좋다.